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을 했지만 조바이진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을 끝내면서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에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촉발한 조바이진 대통령에 대한 북한 철군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와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어제까지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49%가 조바이진 대통령의 미군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 69%에서 무려 20%포인트나 빠진 것입니다. 응답자의 37%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반대했는데요. 이 역시 지난 4월 조사의 16%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방침을 이어받았고 철군을 개시했고 이제 이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 속에 탈레반이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지난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하며 그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출구 전략에 대한 비판과 특히 공화당으로부터의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공화당 당파를 떠나 전체적으로 철군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철군 지지는 지난 4월 8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9%로 하락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역시 52%에서 31%로 철군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무당층의 철군 지지는 41%로 지난 4월에 66%에서 크게 극감했습니다.